오버워치는 보는걸로 만족하네 각지사냥터로 이렇게 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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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폿에 미드 갈리오 어휴 뭐 이렇게 서폿이 이상한 애들이 많냐 어휴 어휴 여러가지 휘 흠 시국수문년 가려 평타 보셔 좀 이상한데 크흐 크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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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소폰 기침감기 울려나? 목이 가질가질하네 저도 이거 있는데 저도 미드 갈리원 해볼까요? 미드 갈리원 해볼까요? 가려면 AP 상대로는 안 죽고 잘 버틸 자신이 있는데 이렐리아, 빅토르 다 캐리력이 있으니까 징크스도 그렇고 저는 탱템을 먼저 가야 되겠네요 탱템을 그죠? 피갈치손 다음에 바로 탱템 가죠 와이쿵도 귤로 풀려요 개삭이죠 개삭이죠 바템 파야죠 바템에서 그냥 애쉬 물면 될 것 같아요 에포터 조져버리죠 미처3 형 그거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끝없이 할 수 있어요 겐트하고 이런거 다 하려고 하면 진짜 끝없이 할 수 있어요 미처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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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4 미처3 으아... 시즌 끝나면서 철록해야죠 철록... 철록험저 너무하고 싶은데 철록험저같은 것도 굉장히 타고난 소질을 갖고 있거든요 33초, 4초, 5초, 6초, 고고 소질은 수 carpet원 도망쳐서 오, 이상한 포장소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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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자 블루 맞고 드리그는 이상한데요 으윽 크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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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윽 하하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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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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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두루레라 제발 내가 6렙 던까지 솔킬만 안 나면은 되거든요 어 그부가 와서 따이고 매넌가는 내가 만에 시켜주면 되는데 솔킬은 어떻게 안 돼 좋았어 이렐에 거기 와드 좋아 아 좋은 자세야 이렐에 와드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훌륭해요 이러면 그부 동선 꼬이구요 자 그부 동선 파악하면서 내가 계속 레벨업을 하고 있으니까 전 4레벨 좋아요 미드 한번 살짝 보고 어 좋아요 미드 좋고 딜교환 좋구요 4레벨 찍었고 그분은 3레벨 자 그리고 그부가 이쪽으로 바텀으로 올 확률이 좀 있으니까 끄고 불어오요 음 흠 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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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우고 2킬이구요 아름답죠? 아름다운 맘입니다 좋아요 스타트 깔끔하구요 신속의 장화로 좀 더 좋구요 이쪽부터 해서 돌고 이건 아니에요!!! 왜 이래리 퀵플한테 쏠 길을 그건 아니지 이거 잡고 잡으면 6렙 되려나? 이거 되겠죠? 지금 가뭄치 절반 정도 되니까 사냥할 시간이다 사냥할 시간이다 스토리 이면 스토리 이어 귤은 뺐는데 아름답습니다 쾌우 아 이들 Q 한방에 적게되면 아 이들 Q 한방에 적게되면 아니 아 이들 아 이들 아 이들 아 이들 아 이들 아 이들 그렇지 1행! 좋았어 그부가 탑쪽에 있었으니까 집가는 게 맞고요 안 돼야야야야아itions 가라앗! 또 생명의 시간이다 아름다운 생명 ㄷㄷ 빅토르가 극이 없었네, 궁이 없었네 줘도돼야 줘도돼 아아 아니 제발 솔킬 좀 그럼 솔킬 만 어떻게 한다면 안될까 날씨 서포트 한테도 지냐 진짜, 아 사람들 키 다니는 진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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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칭찬 빨리도 쓴다 잡았으니까 됐어 퐁 퐁 여깄어 퐁 퐁 퐁 퐁 퐁 퐁 난 굶주려겠다 퐁 퐁 알림을 잘하는데 지그스가 드럽게 못했나본데 이래 설마 또? 아니 진짜 이씨 어떻게 해야 줘야 되냐 나 지금 미치겠다 미치겠다 ㄷㄷ 내 악취가 느껴지는 거 뭐하는 거야 내 악취가 느껴지는 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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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야 된다니까 징크스까지 또 죽네 내 악취가 느껴지는 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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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물 한 대씩 좀 때려봐봐 칭크스 저 병신이다 진짜 아 아 진짜 걸트 할 수가 없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딜러들 진짜 이씨 아무것도 안해 아무것도 못한다 진짜 아하 뭐할라고 그래서 잡을 수 있어 걔를 진짜 미치겠다 와 진짜 대단한 놈이다 그 저들이 도망가야 재밌을텐데 나한테 걸음질만 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나한테 걸음질렀다 나한테 걸음질렀다 나한테 걸음질렀다 아 아 아 알리스타가 이렇게 해주는데 어떻게 나한테 걸음질렀다 아 미치겠다 애들 딜봐 와 이래라고 얘네 딜한다 콕콕 아 알리스타 엄청 자라더만 씨 칭크스 진짜 아 아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티모소폿 엘씨소폿한테 치냐 아 쓰레기들 정말 아 쓰레기들 정말 아 아 아 아